코가 찌찌려 없고 너는 만지면 나이를 치니까 코까지는 못해게 대장아 나 어디 갔냐? 아유 대장이 꼬마 한 번 붓는 거야? 나올 거야? 꼬마 꼬마 아이고 이뻐라 너희들은 앙숙이야 대장이 많이 수려졌네? 아니 어디 먹어 꼬마이가 배고팠나 보다 꼬마이 안 먹어 자 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감소 아이고 이뻐라 어이구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나그러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감사합니다.